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릇이 있으면 그냥 이걸 구운 데에 소금 뿌려서 우리 이거는 뭐 지져야지 할 수 없지 아 그래? 깍소지 지져야 돼 짜박짜박 지져야지 굽는 데에다 대파 내가 먹으라 그랬다니까, 음식은 짜증이고 마늘을 좀 장하니까 많이 넣어 그러면은 이제는 Sono 해당 고춧가루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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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쨍가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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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간장 매실이 없으면 설탕 넣는거야? 응 올리고당 매실이나 올리고당 매실은 요즘 흔해 매실에서 마는 매실이 힘든 매실이 없을텐데 매실이 난 일을 다 먹지 못한거같아 매실이 없을텐데 매실이도 늘이 날아있 неё 매실이 늘 수있다 매실은 맥주에 매실이 없어서 매실이 늘어났어요 매실이are 매실이 많아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크기로 썰어낼 1kg 양파 2kg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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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콩글랑 고춧가루 너무 고소하다 고춧가루 모짜렐라 와우 고춧가루 고소,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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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